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막 주식시장에 뛰어든 분들이 나에 대해 성찰하고 시장을 보는 눈을 기르기를 원하는 김한진, 윤지호 김동완의 투자 원칙과 인사이트를 공유합니다 주식의 시대, 투자의 자세에서 확인하세요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럼 뉴스산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뭐 요즘 가장 뜨거운 게 또 미국의 게임스탑 얘기였을 텐데 이제 은 쪽으로 은으로 갔습니까? 어제도 실버스키즈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은을 사수하라 온수당 천 달러 대야 된다 역시 이제 레딧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블룸버거를 보니까 온수당 29불 40센트 가량 이렇게 됐던데 이게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어쨌든 2013년 7월 이후에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 달러라는 건 상징적인 것 같고요 금 가격이 있는데 은 가격이 천 달러가 되면 살짝 은금을 좀 바꿔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골드와 실버의 어떤 갭을 항상 우리가 은 투자하는 분들은 보고 있는데 은이 너무 싸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JP모간 이런 데서 은에 대한 보고서를 쓰면서 은이 많이 폭락하기도 하고 그랬던 배경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지난주에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도 굉장히 출렁거리게 했던 이 게임스탑 주식을 비롯한 이런 개인 투자자 단에서의 어떤 문동 성격의 이런 투자 결정과 행동 이런 게 이제 실버 쪽으로 이제 몰아져가는 실제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은 실물을 산다는 거예요 실물을? 기금속방에 가서 그래서 블룸버거 통신이 보도한 걸 보니까 미국 내 기금속 판매점에서 은현물, 현물, 은괘겠죠 은괘 바 같은 신고방 그렇죠 은현물의 품귀현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도가 들어와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것도 또 한 번 게임스탑 그런데 이거는 공매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은을 공매도 치고 그런 건 아닌가 물론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숏을 치고 뭐 이런 거는 큰 의미에서 공매도하고 비슷한 구조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은에 대한 집중적인 매수 운동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데 은에 대해서 이제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얘기를 한 걸 제가 종합해 보니까요 우리 시간에도 한 두 번 나오셨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최진영 연구원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은 가격 상승 여력은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올해 온수당 은평균 가격은 38달러 그런데 지금 폭등해서 29달러니까요 최대 한 55달러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또 NH투자증권의 황병진 연구원도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거든요 신환종 센터장하고 같이 근무하시는 분인데 인플레이션 내에서 가격 강세 전망은 공감을 하는데 레디스에서 제기한 온수당 1000달러 주장은 과도한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수당 올 상반기에 한 35달러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은에 대한 전망은 두 분의 전망이 다 맞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코멘트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조용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어젯밤에도 이런 일들이 왜 갑자기 2021년 벽두에 벌어지고 있고 이게 또 금융시장의 어떻게 보면 웹도덕 현상이라고 하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굉장히 파장이 큰 현상으로 나타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하나는 이런 것 같아요 양극화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 과정에서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그게 배경이지 않냐 왜냐하면 슬로건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나는 케첩으로 수풍 끓여 먹는데 니네는 맨날 이런 정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이게 왜 그런 일들이 그런 정서가 퍼졌을까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거죠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건 저금리라는 얘기고 저금리라는 건 사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상대 쪽에 자산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데 자산의 가격을 올라가는 걸 누가 향유하냐 두 가지입니다 그거는 망고불변이에요 자산이 있는 사람이거나 날리지가 있는 사람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냐 월스트리트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 번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가 최근 몇 년 동안에 정말 광범위하게 지식을 실어 나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지식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하게 파괴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금융회사에서 뭐 하면 한참 있다가 월스트리트저널에 나고 월스트리트저널에 한참 있다가 CNBC에 보도되고 그걸 이제 미국의 금융소비자들이 보고 투자자들이 보고 그거를 후행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항상 뒷북이 되는 거고 그러면 돈은 누가 버냐 말씀드린 금융회사 해치펀드가 벌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회사 해치펀드에 선을 대고 있는 일부의 투자자들만 돈을 번다 그게 뭐예요 거액 자산가들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비롯한 디지털 콘텐츠가 광범위하게 유통이 되면서 파괴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알 수 있었어 진실이 뭔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실행하면 우리도 파워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함께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제 일간지라고 파이낸셜 타임지라든지 이런 데서 뭐라 그러냐면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쓰기도 월스트리트에서도 레짐 체인지라는 얘기를 씁니다 왜? 투자단에서 기관 투자가에서 리테일 인베스터 개인 투자자가 더 금융회사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도 기관의 비중이 주식시장에서 기관 비중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증권회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수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전에는 기관 투자가가 금융회사에 증권회사에 예를 들면 부서 법인 영업부를 먹여살렸다면 지금은 기관 투자가 왜소해졌잖아요 왜 개인들이 돈을 빼서 직접 투자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리서치라든지 어디로 이런 서비스를 축을 이동하냐면 리테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리테일도 물론 거액 자산과 웰스 매니지먼트나 피비나 이런 조직이 있고 일반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어쨌든 축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다 기관 투자가 단에서의 축에서 개인 투자자 단으로 움직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변화가 사실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이제 금융권은 물론이고 미국도 그렇고 저희 한국도 어제도 이제 공매도에 대한 비중이 많은 주식들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일회성 이벤트 내지는 아유 해프닝이야 저러다가 또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쳐가지고 또 말지 이렇게 볼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사회적인 현상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 거다 그래서 우리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들 그리고 금융정책을 하는 분들 감독 당국들 그리고 그 윗단에서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하는 분들도 이 사태에 이런 어떤 현상들을 잘 보시고 우리는 예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예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그리고 금융소비자 우리는 더 하잖아요 사실 작년에 얼마나 재작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독일 국제 옵티머스 라임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보다도 어쩌면 이런 류의 운동 성격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을 갖고 있는 금융 환경이다라는 측면을 많이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부의 대이동 권력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그 이동하는 파도에 위에 잘 타시기를 저희가 열심히 저희도 도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부자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역시 부자들이 꼽은 올해 투자 유망자산 1위가 국내 주식입니까? 국내 주식 네 지금도 부의 양극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올해 어디다 투자하고 싶은가 설문들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삼성증권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자체적으로 고액자산과 8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0명 그러니까 복수 선택이 가능했으니까 700명이 국내 주식을 올해 가장 유망한 자산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1명이 해외 주식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고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108명 7.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은 아마도 부동산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수익률이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지금은 세제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번 구조화 상품 ELS 같은 거 이런 거는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금융회사 특히 증권회사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사기 위해서 돈을 맡긴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이라든지 해외 주식 금융상품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그거 샀는데 그거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긴 하더라도 예년에도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년에는 대충 이랬거든요 내가 주식에 일부 투자를 하지만 그래도 대세는 부동산이고 대세는 여기야 이건 내가 조금 할 거야 이런 설문의 결과가 나왔다면 올해 초에 설문한 결과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싶은 국내 종목을 설문을 했는데 뭐겠어요? 압도적으로 10년 이상? 삼성전자? 당연하죠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48% 현대차가 10% 카카오가 8% 해외 주식에서는 애플이 32%로 테슬라보다 테슬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도 10년 이상 갖고 있을 주식으로는 장기로 볼 땐 애플이 테슬라보다 많았고 그 다음이 아마존이었다 이런 설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자들이라고 크게 다른 게 없네요 뭐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뭐 생각은 같죠 근데 그분들은 돈이 많고 우린 좀 덮고 빌라가 있고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해외 주식의 자산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20대 해외 주식 자산은 19년 말 대비해서 무려 309% 그러니까 자산 규모로서는 짝죠 근데 20대가 훨씬 더 민첩하게 액션한다는 거죠 30대가 257%, 50대 230% 50대도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이런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현재 우리 자산 시장의 머니무브라고 하는 부동산 예금 채권에서 주식이라든지 해외 투자로 머니무브하고 있는 현상을 굉장히 극명하게 나타낸 자료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빨리 전해드리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중국의 CATL이 24%로 1등을 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죠 여기가 23.5%를 했고 그다음에 파나소지 26.5%, BYD 9.6% 그리고 우리 삼성 SDI가 5.8%로 5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이 5.4% 아주 근소한 차이로 SK이노베이션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제도 SK증권의 김영우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얘기를 일부 비췄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의 마켓시어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현대차의 EGMP도 SK이노베이션에서 수주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글로벌 랭킹도 5, 6위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로컬 2, 3위도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업계 자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고 있는데 특히 할 만한 건요 파나소닉하고 BYD는 역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역성장이? 네, 역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국의 3사, 그리고 CATL 이렇게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보시면 파나소닉이 배터리 사용량이 전년 대비 8.2%로 8.2% 역성장을 했고요 BYD가 13.5% 역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CATL과 한국의 3사의 경쟁 구도가 2020년도에 더 고착화되고 더 강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우리 2차전지 3사가 어떻게 보면 삼성, LG, SK 어떻게 보면 현대차는 차를 만드는데 여기를 빼고 가장 큰 규모의 기업 집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한국의 점유율은 계속 고양시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올해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3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제 저희 또 교보증권의 박병찬 부장 만나러 가야 되니까 잠시 전한 말씀만 짧게 듣고 와서 바로 부장님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여기까지